와! 안재김 선수와 호락 다 할게요. 네! 나이스! 안재전왕 승리! 한재기전이 잊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프리미엔들이잖아요. 특급신인 조하연이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와! 미쳤다. 김현수 프로는 광주 아시안게임 국내... 게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왔어 이렇게? 최애준 프로는 우승자. 감탄 나온다. 감탄! 김현수 프로는 애만 나갔다면 덤메전을 짜신다. 와! 와! 투! 와! 화이팅! 여기 타도 돼요. 당연해요. 통화왕 팀 안 치면 제가 잘생김 알레르 좀 퍼뜨릴 거예요. 열심히 쳐야겠다. 역대급이야! 클라스가 단다. 클라스가 달라. 푸샤! 진짜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니 섭외를 어떻게 하는 거지? 파이팅! 그녀의 젠장과 도전하는 방법은 내가능인가요? 에 Cube. 자세히...